저는 예수님을 사람 중에 가장 하늘을 닮은 사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옳다.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요한이 이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됐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안 했죠. 다 빼버렸어요. 그건 요한의 생각이니까. 요한의 생각은 이해가 돼요. 요한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.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인간한테 이런 축복을 내려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십니다.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본 거예요. 하나님이시라 인간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다. 인간의 프로인간이 사는 데까지 오셔서 이렇게 축복을 주고 가셨다.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원 육성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보면 거기에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예수님은 나는 그냥 선한이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. 선한이는 한 분 하느님밖에 안 계시다. 나 선하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. 나 그렇게 선하지 않다.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평소에 계세요? 아버지 뜻대로 살 뿐이다 나는.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선하고 나는 많은 유혹에 시달리는데 아버지 뜻대로 계속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. 왜 선한이여 그러면 인간은 해당이 안 되는지 아세요? 인간은요 더 선해질 수 있어요. 어떤 경우에도 더 선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하느님 빼고는요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. 나는 선한 존재예요. 그러니까 거기 묻는 사람이 하느님처럼 선함이라는 걸 묻는다면 그냥 죄 안 짓는 정도의 선함이라면 우리도 자처하겠지만 하느님 정도의 선한이여. 완전한 선을 알고 계시니요. 그러면 인간은요 감당하시면 안 돼요. 왜?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요. 더 선을 할 수 있어요. 인간은 그 상황 그 조건에서 우리 역량에 따라 할 뿐이지 사실은 그 같은 역량에서도 더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량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인간은 얼마든지 더 개발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철저히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. 선한이여. 난 선하지 않다. 선한 분은 하느님 분입니다. 그런데 나를 닮으라고 했어요. 그럼 예수님 닮으면 안 되죠. 나는 선해지고 싶은데 하느님을 닮아야지. 예수님을 닮으면 안 되죠.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. 인간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. 그런데 나는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다.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내 양식이다. 아버지 뜻을 구현하려고 난 이 땅에 왔다. 아버지 뜻대로 살다 가면 된다. 그래서 마지막 잔 죽음의 의미에서도 아버지 이 잔을 좀 저한테 안 오게 해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.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제가 이 상황을. 인간적인 마음으로 힘들다는 거죠.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. 이게 인간입니다. 얼마든지 다른 마음이 나지만 진리가 너무 선명해서 따르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. 예수님은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요. 이 사대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.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다. 하느님과 함께 소통해 가면서 하느님을 안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는 이런 존재다. 하느님을 내 안에 품고 또 자신이 하느님 안에 품어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. 그게 하느님과 다른 인간만의 맛을 보여주고 하신 거거든요. 그럼 인간만의 맛을 바로 배울 생각을 해야죠. 그럼 같은 인간이니까 우리가 바로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. 바로 배울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해 버립니다. 하느님은 너희랑 같은 인간 아니야. 진리의 화신이야. 거기서 일단 맥이 빠지죠.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예수님이 조건이 안 돼서 못한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어요. 똑같이 하느님 뜻대로만 하면요. 상황이 달라지고 또 시대가 달라지면요.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인간의 역량이라는 건요. 나 이상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았듯이 살아라는 거예요. 그러면 다 빛의 자녀로서 온전해져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. 다 빛의 자녀로서 온전해져서 나 이상으로 개발될 수 있다. 다 빛의 자녀로서 온전해져서 나 이상으로 개발될 수 있다. 나 이상으로 개발될 수 있다.